예, 여름도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일기도도 한창이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집중이 잘 안되고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수행이 안되고 공포가 잘 안됩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 쳐다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아주 간절한 것 같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못하거든요. 나도 절하고 옆에 사람도 절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하게 어딘가 푹 빠져서 아주 막 산매들어서 절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겉모습은 절을 하고 있으나 속을 살펴보면 계속 끊임없이 번뇌 망상과 싸우고 있거든요. 하기 싫은 마음과 온갖 생각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고 투쟁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들은 어떻겠어요. 남들도 똑같죠. 남들도 똑같이 겉모습은 절하고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온갖 번뇌 망상과 다툼을 하고 아마 투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만 수행이 안 되는 걸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수행이 안 되고 나만 공부가 안 돼서 나만 이거 참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는가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지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잡념과 망상이 없어야지만 수행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잡념과 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분명히 알고 가는 것 그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에요. 아 이거 한 번 일어나는 걸 지켜봤구나.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구나. 하고 아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붙잡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잡념과 망상이 많아지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요한 산매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기도와 수행하는 이유구나 라는 것들을 언뜻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깝깝합니다. 나는 못 느끼는데 저런 걸 느낀단 말이지. 그런데 난 이런 걸 못 느끼는데 내가 수행을 못하는구나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도 어떤 수행을 해도 뭔가 집중이 탁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가. 그거는 기초가 좀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공산할 수 있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잘 멋진 집을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그 어떤 수행의 집을 깨달음의 집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초냐. 수행하는 데에서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안되고 집중이 안되고 공부가 안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요. 마음이 집중이 안되고 고요해지지 않는다. 온갖 집착과 욕심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오염된 것으로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번뇌와 망상과 업장과 욕심과 집착과 이익이와 아상으로 잔뜩 그냥 복잡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참 오염된 게 많겠습니까. 또 지금 당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과거 전생 그 전생 수십 겁 수억 겁을 반복해서 수십 수백 번 수천번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고죽고 나고죽고 반복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지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업을 짓고 살아왔다는 거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업이 있다 보니까 업장으로 그냥 잔뜩 물들어있다 보니까 그 업장 때문에 그 업장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집에 놀러 갈 때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냥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러면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도 못하고 괜히 그런 곳에는 들어가기만 해도 주변이 깔끔하지 못하면 내 마음도 흐트러져 있죠.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이 말끔하게 청정하게 비워져 있어야지 깨끗하게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식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깨달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애써서 찾아가고 깨달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깨달음은 이미 나에게 있다.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깨달음이 있다. 이미 나는 완벽한 존재다. 이미 나는 완벽한 존재라. 나에게 이미 깨달음이 있고 나는 이미 부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미 완성된 존재이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게 바로 온갖 오염된 것이 많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염된 것으로써 본래 있는 깨달음을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덮어두고 있는 것 그 마음만 탁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벗어버린다. 그래서 깨달음이 나를 찾아오도록 나의 상태를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못 오도록 애써서 막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깨달음은 항상 오고 싶어하고 항상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눈이 멀어있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열려 있어야 한다.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바꿔놓으면 이제 깨달음은 물밀듯 다가오고 깨달음뿐 아니라 온갖 공덕들이 우리에게 구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리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말끔하게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청정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승 3부에서 승, 승보라는 것은 자성, 청정, 즉 승보 이래서 스스로의 자성이 청정한 줄 본래 아는 것 그것이 승보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본래의 청정한 자성과 하나가 되도록 스스로의 삶을 청정하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이유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수행자는 뭘 보고 수행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청정함을 보고 수행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끔하게 비워진 청정한 존재 그것이 바로 수행자다. 그렇게 청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거 지어놨던 수도 없이 많은 죄업장 끊임없이 끊임없이 쌓아왔던 업장 이것이 모여서 나라는 실체로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갖 업장들이 모여있는 이 업장의 덩어리를 보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업장의 덩어리는 업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우리 몸뚱아리이고 우리 성격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재물이며 돈이며 직장이며 이번 생에서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내 업이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날 것이고 물질적으로 베풀기를 많이 한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꽃안송이를 보고 모든 사소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밝은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것도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우선 태어나자마자 외모부터가 탁하고 이쁘지 못하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 업이 어떤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업의 나툼이다. 이렇게 내 업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내 과거에 지어왔던 끊임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죄의 업이 있단 말입니다. 수미산을 넘을 만한 히말라야를 막 수백 수천 개를 갖다 놓는 그것보다 더 큰 업장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죄의 업장이 있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떠냐 하면 야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까지 내 인생 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앞으로의 삶도 문제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과거의 업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지 1년 후 10일 후 한 달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인생의 만년에 그 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울지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운동하시고 성품도 착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이 계셨고 그 가족들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연히 그 보살님이 병원에 갔다가 거사님한테 우리 종합검진 한번 해보자 내시경 다들 한다는데 우리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내시경 한번 해보자 그게 거사님이 병원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라 나는 내 인생에 그런 거 없다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 보살님의 그 막 평소에는 어지간하면 남편의 실타림 안 했는데 그날따라 이 보살님이 귀를 쓰고 그냥 병원에서 싸워가면서 거사님 입장에서는 병원 노비에서 보살님이 하도 막 뭐랄까 떽떽떽거리면서 내시경 안 하면 뭐랄까 삐지시니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남들 보는데 싸우기가 좀 뭐해서 알았다 알았다 어찌 못 이겨서 내시경을 했는데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침도 그래도 1기에서 2기쯤으로 아마 넘어가는 암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잘 수술해가지고 되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눕거나 죽거나 이런다 서울에 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40대 50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 의사들이 그러더랍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직업인들 성인들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큰 병을 잠재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뿐이지 지금 안 터졌을 뿐이지 다 안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끌어안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 부검을 하다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암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암세포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끌고 그냥 가지고서 살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 없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상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결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생 산 것도 아니고 십생 백생 천생 만생 너무나도 많은 생을 살았는데 그 많은 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없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수행의 장애가 된다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 죄의 옆장이 수미산을 넘을 만한 죄의 옆장이 나의 존재를 탁하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짓겠습니까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튼튼한 집을 짓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저리 와서 뭔가를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봐야 되겠다 내 삶을 행복하게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초 작업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를 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그 어떤 공덕도 지을 수 없고 수행도 지을 수 없고 복도 바랄 수 없다 백일기도를 해도 참회하지 않고서 수행을 통해 어떻게 깨닫고자 하는 백일기도 아니면 발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백일기도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깨닫고자 하는 백일기도가 어떤 것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회를 해야 한다 참회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참회를 한다 참회 기도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참회야 뭐 그거 뭐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참회에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 또한 수계를 받을 때 조차도 수계를 받을 때도 이렇게 계를 받으면서도 그래 뭐 지키면 되지 그러다 뭐 조금씩 못 지키는 거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대한 지켜보지 뭐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점점 출가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점점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참회와 계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큰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선 참회라는 것은요 그 육조단경에 보면 참회에서 참이라는 것은 이미 저질러온 과거의 죄업을 말끔히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그게 참회 의미고 회라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앞으로 오게 될 그 어떤 허물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발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참회라는 것은 왜 참회가 참만 있는 게 아니라 회까지 있다 참회라는 것은 과거의 것에 지은 것을 참회하는 건데요 회 이것은 앞으로 올 허물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 아니 참회는 과거 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해놓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업을 짓거든요 계속해서 개요를 어긴단 말입니다 업을 짓는다 죄업을 짓는다 할 때 죄업 업이라는 게 행위라고 했죠 행위 행위인데 그 중에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보통 악업을 죄업이라고 합니다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는다 악업을 죄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악업을 짓지 앞으로 보세요 과거에 지은 업장을 참회했는데 앞으로 행위를 계속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악업을 계속 짓고 산단 말입니다 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고의 삼업이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다 과거에 지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딱 참회해놓고 참회해놓고 저래서 참회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참회겠습니까 참회는 하지만 나는 앞으로 제대로 살 다짐이 제대로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참회가 전혀 참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참회의 의미와 같이 과거의 것을 참회하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허물을 짓지 않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참이라는 것은 바로 참회 과거를 참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라는 것은 앞으로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죄업을 짓지 않겠다 죄업이라는 것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악행을 짓지 않겠다 즉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 그런데 업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계율이죠 계율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이라는 게 뭐냐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악업을 앞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게 바로 지계고 계율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즉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참회는 참회가 아니다 내가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립하지 않고서 참회를 하겠다 이것은 전혀 업을정서리다 제대로 된 참회가 아닙니다 그럼 계율이 뭐냐 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배워야 될 세 가지가 개정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정선정을 통해서 해 지혜를 깨닫는 것 여긴 관심이 많은데 그것의 바탕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초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바탕 속에서 정과 해가 나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과 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율의 토대는 참회라는 겁니다 참회라는 것 자체가 계율과 참회를 아울러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먼저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죄업에 대해서는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율이 있어야지만 정과 해도 아울러 생긴다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도님들께서 지켜야 될 대표적인 계율이 다섯 가지 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게 되면 야생의 밀림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야생의 밀림에 있으면 독사도 와서 공격할 것이고 아주 사나운 짐승이 와서 공격할 것이고 수많은 짐승과 독을 가진 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거든요 언제 죽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딱 튼튼한 울타리를 쳐놓으면 방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 삿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육체가 개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개체를 이루었을 때 화엄 성중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자를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화엄 성중님들이 우리 계율을 지키는 자를 옹호해 준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착한 선신들이 우리를 옹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가 온갖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래서 수행해라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계율 수개받을 때나 받는단 말입니다 율사 스님들 때때로 만나야지만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데 결코 그것은 율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토대가 토대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수개 다 받으셨을 거고 아마 법명 다 있으실 것이고 수개를 다 받으셨고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셨을 텐데 사실 계율에 대해서 생명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는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계율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원점에서요 왜 원점이라고 하느냐 하면 원점에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계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그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딱 못 박아놓습니다 보통은 야 그 계율을 어떻게 지키냐 내가 못 지켜 못 지켜 이렇게 딱 못 박아놓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 못 지키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신의 성숙도가 영적인 수준 자체가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 딱 북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계율에 대해서 점점 더 엄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계율을 들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야 그래 일단 지킨다고 해놓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조금 더 깨어나게 된다면 그 계율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어 살생하지 말라 하는 그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하는 계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참여하는 게 신구의협을 참여하고 그 중에 신업을 참여하는데 신업을 참여할 때 몸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살생입니다 그 다음에 투도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삿된 은행인데 참여의 첫 번째가 살생한 것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라는 거죠 과거의 내가 살생한 것에 대해서 살생한 제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무한한 공덕이 깃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중생구제입니다 일체 중생을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구제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공통의 서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적이고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성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사랑과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주는 것 사랑해주고 자비로서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가장 근원적인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성인들의 삶을 지켜보세요 모든 존재의 삶 자체가 일체 중생 구제 사랑과 자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는 못할 망정 죽인단 말이죠 구제는 두 번째 치고 구제는 두 번째 치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죽이는데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운 들 죽이는데 어떻게 그 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기 나는 모기를 절대 안 죽인다 그리고 나는 모기를 안 죽이겠다 이런 원을 세우신 분 혹시 있으신가 이 계율을 지키겠다 모기라도 왜냐하면 살생에서 제일 파악이 쉬운 게 주로 모기입니다 다른 걸 어지간하면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모기 정도는 죽인다 왜 나를 공격하니까 죽인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모기 안 죽인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죽이지 말아야 한다 모기와 팔이 우리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 모기와 팔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할 우리가 살려내야 할 중생뿐 아니라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될 우리의 중생구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부처님 말씀 전해주고 복 짓고 밥도 사주고 불의윳도끼하고 장애인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도와주는 복지센터에 가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모기 오면 팍팍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조금 도와주려고 조금 마음 내놓고 옆에서는 팍팍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까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죠 부처님의 생명이나 파리 모기의 생명이나 동등하다 모기가 여러분 불살생의 계율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방생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누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가 여러분을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모기에 물리는 것 이게 중생구제죠 왜냐하면 모기가 나를 물어주는 것이 어때요 제 말은 뭐냐면 의식을 완전히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의식의 전환 기존의 의식은 모기는 나를 물으면 안 돼 이게 나의 의식입니다 모기가 너를 넌 나를 공격하면 안 돼 나를 무는 모기는 내가 가말두지 않겠다 나를 위협하는 모기는 내가 죽여야겠다 응징하겠다 이건 너의 인간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의식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기가 나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을 지은 거죠 모기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저기 못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에 3만 5천명이 죽어간다 못 먹어서 기아로 기아로 못 먹어 죽어간다 밥 한 끼만 먹으면 걔네들은 하루 이틀 3일을 살 수가 있어요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근데 그거 못 먹어 죽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한 끼의 밥이 바로 모기가 내 한 번 무는 피거든요 그 모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조금 간지럽고 많은 거지만 걔한테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다가 이게 모기가 계속 같은 자리를 계속 윙 날라와서 고기만 안고 또 이렇게 툭하면 또 날라와서 고기 안고 또 이렇게 휘저으면 또 저쪽 갔다 또 그 자리 걔가 이상하게 오는 데만 오대요 그 자리에 계속 앉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는데 번쩍 들고선 오른쪽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서는 내려치려고 바라보다가 문득 한 생각 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생각 이 모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기가 피를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문득 내 한쪽 손이 올라간 의미를 바라보게 되고 이 모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가만히 지켜보게 됐었습니다 흔들지 않고 가만히 한번 지켜봤더니 이 모기가 가만히 피를 먹고 있고 꿀렁꿀렁 먹고 있으면서 잠시 후에 날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때 아주 아주 새로운 느낌을 기존의 모기가 나를 물었을 때와는 아주 새로운 전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기가 이것을 아주 신나게 맛있게 먹고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모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사실 조금 간지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별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내가 내 돈을 막 5만원 10만원 100만원 내 돈을 뜯어가지고 봉사단체 가서 밥도 사주고 독거노인들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잖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은 복짓는 일인데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의식을 조금 바꿔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기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기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보시하고 있는 모기장 안에 모기 한 마리 정도 여러 마리 하면 계속 아프니까 한 마리 정도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한 마리 정도 들어와 있으면 얘는 몇 방 물다가 그만두거든요 지갑 먹어봐야 얼마 먹겠습니까 모기가 그렇죠 한 두 번 세 번 먹다가 그만둡니다 두 번 세 번 정도는 우리가 참을만해요 경험해보세요 한 마리만 딱 넣어놔보세요 집안에 한 마리나 두 마리만 딱 넣어보면 한 두 방 정도 세 방 정도 물리고 나면 좋은데 의식의 전환을 딱 가져와서 이놈이 나를 공격했다는 의식이 아니고 아 내가 오늘 보시겠구나 이 의식으로 딱 바뀌면 간지러운 것이 아주 기뻐요 왜냐하면 간지러운 대신 아 나는 보시를 했단 말입니다 간지러운 대신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간지럽지만 기쁜 일입니다 절하면서 다리는 아파 죽겠지만 기쁘듯이 기쁜 일입니다 복지인 거기 때문에 제 말은 불살생의 계율 한 달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내가 죽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으로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바꾸면 도둑질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쉽게 도둑질하기 쉽거든요 물론 남의 거 확 훔쳐오진 않습니다 어지간에서는 근데 쉽게 쉽게 도둑질을 하죠 회사에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볼편이 많다 볼펜 하나 슬쩍 집에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이게 엄밀히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의 양심이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 것들 일치하지 않겠다 공적인 것 공적인데 내 사적으로 조금조금씩 도용해 쓰잖아요 그렇죠 조금조금 도용해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냉철히 관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11년 전 처음으로 주지를 딱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써도 안 되겠나 우리 절 돈이지만 이 정도는 내가 써도 안 되겠나 이 정도는 내가 사적으로 써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쉽게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뭐랄까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기 시작한다 작다고 생각한다면 작지만 그것이 그렇게 또 작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뭐랄까 특히 이렇게 절의 산부정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정말 허토라게 써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절의 지옥에 가면 스님들이 막 그냥 부글부글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돈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들 대학 굳게 해주세요 라고 천원 딱 올려 보시한단 말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만원 딱 보시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보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적으로 막 쓴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른 돈보다 더 큰 죄가 된다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것을 마음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삿돈음행 이건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덮어두고 절대 결정코 끝끝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써 남들 상처 주는 말 은근히 내 자랑함으로써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은근히 남들 하나 붙잡아 놓고 이제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남들 헐뜯고 험담하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사실 좀 친해지거든요 더 정감이 가고 더 쉽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친해져야 하느냐 그런 말을 잘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선량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삿된 거짓을 하지 않겠다 술 마시지 말라 내가 술 마시지 않겠다 거사님들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거사님들이 발끈하시기가 쉽습니다 술 안 먹을 수 있죠 사실은 안 먹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베이스로 까는 게 뭐냐면 나는 오개는 절대 못 지킨다 술 때문에라도 못 지킨다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찌 술을 먹겠느냐 난 절대 그건 못 지킨다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오개를 완벽히 못 지킨다 하고 딱 기초 자체를 나는 안 돼 이렇게 깔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바꾸면 가능하다 그 대신 부처님 가르치는 뭡니까 개차법이다 열고 닫을 줄 알면 그것은 개를 지킨 겁니다 어겼어도 지킨 것이다 쉽게 말해서 술을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개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도 지킬 수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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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서 내 욕심에 내가 그냥 집에다 술 사다 놓고서 하룻밤에 하나씩 한 번씩 먹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내가 먹고 싶어 먹고 내가 친구 불러내서 먹고 내가 야 오늘 한잔 하자 해서 불러내서 먹고 이거 안 하겠다 이게 바로 개요를 지키는 거예요 단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회식 가서 한잔한다 이것은 뭡니까 한잔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개요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회사에서 동료를 다 같이 모여서 한잔 막 하는데 야 나는 절대 그걸 먹을 수 없어 회식하러 가서 삼겹살을 꿔 먹는데 야 어떻게 중생의 살자름을 뜯어 먹냐 나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지 이 살자름을 절대 뜯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 뭐가 됩니까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야 너희들은 고기 뜯어 먹고 말해서 술 먹고 개요를 어기는 놈이야 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상황에서는 함께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먹어준다 그게 뭐냐면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즉 개차법이라는 것은 개요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교는 아무리 진리라도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요리라는 것도 맹목적으로 맹신해야 되는 게 개요리 아니다 지킬 땐 지켜야 되고 어길 땐 어길 줄 아는 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개요리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것이 개요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차법이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막행막식이 되는 것이지 안 된다 그래서 즉 이타적인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자비로운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 그 기분 맞춰줄 수 있죠 우리 저 밑에 부하직원들이 야 오늘 한 잔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왔을 때 그래 한 잔 하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한 잔 먹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더라도 정신 놓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약은 아니죠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술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좋거나 나쁘고 술을 먹고 난 나의 어떤 행위가 좋거나 나쁠 뿐이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지키겠다 개요를 지키겠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타적인 거라면 내가 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요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릴 때 제가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고 또 아주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100%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딱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모순적인 거겠어요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저 스스로 두 번 세 번 재발심을 합니다 제가 이 설법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 절하면서 정말 깊은 재발심을 하고 정말 깊이 더욱더 지켜야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도반이 되어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면 저도 이렇게 얘기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 내가 더욱더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율을 지키게 됐을 때 내 스스로 지금부터 계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회가 힘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계율을 지키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은 다음에 참회를 했을 때 그 참회는 큰 힘이 되어서 뭉텅뭉텅 내 죄의 역장이 녹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죄업이 분명히 녹는다 여러분 죄업이 야 이거 어찌 녹겠는가 분명히 녹습니다 내가 마음으로서 진심으로 이 죄업에 대해서 참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죄업은 분명히 녹아내린다 경전에 녹아내린다 나오거든요 녹아내립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우선 참회하면 시박 참회가 있죠 계율도 5개가 있고 5개가 신구의 3업에서 3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3업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켜야 될 게 바로 5가지를 뽑아놓은 게 5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10가지로 늘려놓은 것 그게 바로 10선계입니다 10가지 선한 업을 짓는 것 그게 바로 10선계고요 10가지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시박 참회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10가지 업을 짓지 않겠다 하는 게 시박 참회 그리고 선한 10가지를 짓겠다는 게 10선계다 그러니까 참회와 개율은 함께 가는 겁니다 10선계와 시박 참회가 함께 가야 된다 첫째 몸으로 짓는 3가지죠 살생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삿댄은행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10선계 이 3가지를 지키겠다라고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지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시박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회의 힘은 너무나도 무량하게 커진다 근데 참회 계속 해놓고 오늘 밤에 가서 또 모기 한 마리 죽이고 내일은 뭐 죽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벌레를 죽이고 사실은 잡아서 버려줘도 밖에 내보내줘도 되잖아요 내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것들은 굳이 안 죽여도 되죠 그래서 시박 참회를 하는데 어떻게 참회를 하느냐 이 10가지에 대해서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이 10가지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절을 하면서 하나하나 참회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과거에 예를 들어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않겠다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생해온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내 삶을 한번 도고 한번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00일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참회 기도 100일 기도부터 해야 된다 참회의 100일 기도를 원만히 성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행력도 복덕도 더 빨리 빨리 깃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훌륭하다면 100일 기도를 한 3번 정도는 참회 기도를 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하여간 처음 기도를 할 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하면 저절로 온갖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참회 기도가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절을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와서 500배를 하는데 500배를 하면서 참회 기도가 된 다음에 이제 관하면서 문영으로 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참회로서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를 먼저 해야 된다 나를 밝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러는 겁니다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면 지금부터 절을 하면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가까이 생각나는 게 딱딱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생한 것 떠올려 보세요 수도 없이 떠올려집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떠올리면서 죄업을 참회한다 여러분 자자라고 해서 안거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안거를 나고 마지막 날 모여서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었던 잘못을 대중에게 드러내면서 참회합니다 또 대중들에게 내가 지은 잘못이 없는지를 3개월 동안 알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3개월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제대로 된 참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3개월 뿐 아니라 평생을 두고 내가 잘못한 죄업을 떠올리면서 부처님께 고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모기 한 마리 죽인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 모기에게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합니다 그리고 모기에게 사랑합니다 모기에게 자비와 평화와 행복을 보내는 거예요 행복의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5일 전에 죽였던 파리에 죽였던 그 살생의 업을 참회합니다 15년 전에 죽였던 개미 소굴에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개미를 몰살시켰던 그 수많은 개미들에게 개미들을 죽였던 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딱 하는 폭탄 있잖아요 조그만한 콩알만한 폭탄 그걸 사와가지고는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잡아서 개구리 입을 벌려서 콩알을 딱 넣고 탁 놓으니까 개구리가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째 뿡 올라가다 말고 뿡 터져서 배가 내장에 툭 튀어나와서 죽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신나하더니 그 다음날 저를 부르더니 또 재밌는 거 있다고 나갔더니 잠자리를 잡아가지고는 돌리는 겁니다 몇 바퀴 돌리면 떨어지는지 알아? 이러면서 돌리는 겁니다 한 30바퀴 돌려 떨어진다고 이런 여러분 웃지만 누구나 그러고 있죠 어디죠 패밀리가 간다 예쁘장한 여자분이 매력을 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얻었대요 누구죠? 박예진이가 인기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 인기를 얻었냐 그랬더니 남자들도 못하는 물고기 있다만한 걸 탁 잡고는 칼로 그냥 팍 내려치면서 따다닥 주웠는데 크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을 보면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론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이 살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는 난해한 오타각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생에 대해서 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100일만 걸리겠어요 또 도둑질한 말로써 거짓말하고 남들을 이간질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런 어떤 구업을 참여하고 입으로 지은 죄업을 참여하고 또 생각으로 지은 온갖 욕심 욕심 때문에 남들을 해코지 해코지 했든 화를 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줬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참여해야 한다 화를 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 상대방과 나와 지금까지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참여해야 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내가 용서해줄 사람은 용서해줘야 한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참여다 그래됐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사람도 없고 용서해줄 사람도 없구나 정도가 돼야 제대로 참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0악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절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때때로는 불살생 하나만 내가 살생한 죄업을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500배 1000배가 넘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어떤 죄업에 대해서 참여할 때 끊임없이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마음 그 느낌 그게 바로 참여의 느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진정한 참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사참입니다 사참 우리는 사참해 이참해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참은 하나하나 내가 지었던 참여 즉 아석소저 제약업 지난 세월 내가 지었던 모든 악업에 대해서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무시이래로 탐진치로 인해서 말미아 마마 지었고 신구의로서 지어왔던 모든 죄업에 대해서 일체하금개참해 일체 모든 것을 내가 참여합니다 라는 이게 사참해 개인데 이 사참해를 하는 것 하나하나 낱낱이 신구의로 지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아마 신구의로 지은 모든 죄업 하나하나를 낱낱이 고하면서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시박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백엘기도 기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업을 참여한다 그런데 죄업을 참여하기에 앞서 십선업을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참여를 시작해야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말끔하게 청정하게 개울이 개울과 참여가 기초가 닫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덕을 지으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되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대번의 삼면으로 연결이 되고 깨어있음으로 연결이 되고 수행력이라는 것 법력이라는 게 그때부터 비로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업력이 잔뜩 쌓여있는 사람에게 어찌 수행력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법의 힘 법력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업력이 죄업의 그 힘이 소멸되어야 그 속에서 복덕이 구족되고 수행력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죄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참여가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법구경에 이렇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렀더라도 능이 뉘우치고 참여하면 그것이 곧 선이 되나니 마치 구름함전 없는 하늘의 해가 새간을 밝게 비추는 것 같이 맑은 선업으로 바뀐다 아함경에는 사람이 악독한 악행을 지었더라도 그 허물을 뉘우치고 참여하면 그것이 점점 차츰차츰 열버지나니 나날이 뉘우치기를 쉬지 않으면 결국 죄의 뿌리는 영원히 뽑힌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은 석가오리 부처님이 직접 서라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심지어 아사세왕은 아버지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아버지를 물러내게 하면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결국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이럴 때는 아들인데 그 또한 참회를 한다고 부처님께 가서 진심으로 참회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참회를 받아주셨다 심지어 안굴리마라라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요 999명을 죽였습니다 천명을 죽이려고 목표를 세웠다가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천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그 사실을 보고 가셔서 안굴리마라를 조복시키시고 안굴리마라가 참회를 하면 이렇게 999명이나 죽였는데 참회가 되겠습니까 참회가 된다 이러고 부처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999명의 사람을 죽였는데도 부처님은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 참회가 성취가 되어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999명 죽일 만큼 큰 죄를 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999마리의 모기는 죽였을지 한정 사람을 그 정도 죽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굴리마라는 그렇게 죽이고도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우리가 참회를 하면 참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참회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수행의 기초가 닦인 것이고 비로소 그때 모든 공덕이 샘솟기 시작하고 모든 정과 해가 선정과 지혜가 구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행해도 수행이 안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되요 하는 사람은 참회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를 하고 지난주에 제가 절수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절수행을 하시면서 참회 기도를 미처 못한 사람은 내가 지어왔 시박 참회에 대해서 신구이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어왔던 죄 신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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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이로